오오오 나는 바나나 악마다 오오오 나는 가지 악마다 이번에 들어가는 순간 물컹물컹 넌 뭐임? 나는 담배의 악마다 그 덕분에 만나지 오오오오 나는 너의 우리 악마다 우리 악마들은 사람들의 두려움에 따라 강함이 다르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닥에 내 바나나를 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밟고 뇌진탕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올해에만 한 명이었다 오오오오오 어때? 뭐 너 가지 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니? 물론이다 내가 오래 죽인 사람만 해도 무려 5만명 가지가지 한다 이 가지야 가지가지 하는구만 난 말이다 담배 양마로서 무려 흡연으로 5.8만명을 훈련해 죽일 수도 있지 야 담배는 진짜 위험하긴 하지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후회 통계에 이어면 무려 60만명이 죽고 있다 그러니까 니들도 다 끊어라 끊어라 몸에 안좋다 특히 요르르님 끊어주세요 네 저는 담배를 입에 대본적이 없어요 지금 내 악마의 견이 반응하고 있다 니 목구녕에 니꼬띈이 보인다 몰랐는거야 아니 넌 뭐지? 나는 오이의 악마 나는 말만 해도 사람들이 비명을 찌르지 김밥에 오이 빼주세요 오이 순박이 오이 무침? 오이 냉국 어때? 넌 나보다 더 악질이다 오이가 진짜 무서운 점은 오이에는 영양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먹어도 영양분을 채울 수 없어 아니다 오이에는 영양분이 있는데 그거를 파괴한다 너의 입에 오이초밥을 넣어주지 오이 쏟итай 모두들 조용 우리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배 악마님께서 우리 직접 보러 오셨다 바로 토마토 악마님이시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선배님이 할 말 있으신 것 같다 나는 토마토 괴물 이번에 들어온 신참 악마들인가 맞습니다 가지가지 우리 존재들은 사람들의 무서움에 따라 강함이 달라지지 저 주택 안에 들어갔어 평범한 민간인을 잡고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나처럼 강해져보도록 해라 그럼 나처럼 거대한 악마가 될 수 있을 거야 어 그렇구나 저 안에 들어갔어 민간인에게 바나나 껍질을 깔아서 바나나 그 껍질로 저 민간인을 뇌진탕에 걸리게 해야겠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만 나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야 이 안에 사람이 살고 있을 거야 담배 악마 너는 어떻게 사람을 죽일 거지? 난 말이야 생각해둔 게 있다 알겠다 바로 간접후변으로 니코틴으로 죽일 거다 걱정하지 마라 좋았어 너도 이미 간접후변에 감염된 거 같군 아니 니가 하고 있구나 어디서 악마들의 냄새가 난다 악마자들이 여기 모여 있었구나 죽어라 야 하필 이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브런트 최강의 최인소맨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고?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같은 악마면서 왜 대브런트를 하고 있던 거야 이럴수가 이 집에 살고 있어 인간인 악마 최인소 어어어어 а하하하 저는 그냥 평범한 민간인을 죽이려고 바나나 껍질을 죽이려고 들어온 건데 체인소매님이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인간을 죽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제 너를 밟았다는 게 중요하지 너는 내가 꼭 죽여버릴 테니 걱정 마라 신청 악마 때려쳐야겠다 이거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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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도 악만데 그냥 체인소매는 밟아버릴까? 그래 좋은 생각은 아닌듯 야 오이 오이 악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진짜 볼품없게 생겼네 이게 무슨 악마야 그냥 채소까기지 제일 볼품없는 건 저기 있는 민트초코 악마다 신설이에요 그냥 그대로 과일까기 취득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돌아가라 미쳐냐라 죽어라 잠깐만 제일 약하다 딸기가 섞여있기 때문이지 음 바나나 악마 그 사실을 알고 있나 뭐지 체인소맨에게 죽으면 넌 영원히 사라진다 그렇구나 좋아요 어우 바나나 냄새 아 오습니까 킹팩 suicide 아하하하 오오옹 오오옹 역시 체인소맨 삼아도 오이는 싫어하는군 오 이 오이 악마 죽을 때 냄새 맡아봤어?! 그니까 체인소맨도 김밥에 오이는 빼 먹을 걸 응 근데 오이 맛있는데 뭐? 가지가 더 많아 없어 솔직히 인정 내가 제일 셀듯 가지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할 듯 근데 솔직히 가지는 튀겨도 맛없고 구워도 맛없고 무쳐도 맛없어 조용히 해주겠어? 체인소맨이 느껴지거든 아니? 이젠 내가 알았어 난 체인소맨보다 쎄 어딨냐 체인소맨? 가지 한 모금 먹여줘야 되는데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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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였는구만이 가지였어 가지 살려 너를 살리면 나... 너를 살리면 나... 너를 살리면 나... 너를 살리면 나... 걱정 마라 넌 안되겠다 으아아아아아아 음... 여기서 역겨운 바나나의 냄새가 나는데 응... 역겨운 담배냄새가 나고 이만 기다려 이만 기다려봐 갈땡 가둬라도 한때정도 괜찮잖아 부웁 destroy 킬빵판 해라. 내가 니녀석에 꼼꼼 어디가지? 두 명이다? 뭐랄까? 2명이 여기 있었는데... 어이, 어이. 어이 소박이. 어이 무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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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바나나의 냄새가 나는데 석 때문에 넘어진 것만 생각하면 꼭 죽여버리고 싶단 말이지 잘 못 맡았나 보구만 진짜 잘 못 맡았나? 아무래도 잘 못 들어온 것 같아 여기 민간인이 살고 있는 그런 주택이 아냐? 살아 돌아가겠어? 이 바나나 악마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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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담배 악마! 살려줘 살려줘! 내가 살리러 왔어. 정말 복잡하다. 다음엔 내가 살려주도록 하지. 가기 전에 한 대 피우고 가야겠다. 눈물겨울으자니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일단 신속이 있기 때문에 롯롯롯롯롯 바다다 credential 바나나 악마 살려... 흠! 바나나 악마 반갑다! 담배 악마 담배 좀 끊어. 담배 줘야! 한 대만 피고 구해줄게! 흠! 우istol 음 além 음 där 야 이런 데서 담배 피우지 마아. 으아아아아아 Prin 야아 여기까지 담배 연기가 풍기잖아 이 악마녀석아 여기 금연구역이야 안되겠다 너도 안 대표야 하하하하 야아 하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담배악마 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인 정말 강한 악마저다 맞아 넌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거야 때는 2786년 전이다 와 그때면 나 기억나 사람들이 다 금연을 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땐 담배가 없었지 하하하하하 그래? 맞다 막.. 막 뱉는거 아냐? 아니다 너무 막 뱉는거 같은데 어! 가지가지! 몰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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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악마 빨래 부해줘 몰컹 몰컹 가지도 가지도 한 대 태우는게 어때? 가지 한번 맛있게 올라가봐 몰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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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는 이겨도 어? 이거도 몰컹한게 변하지 않는다고 몰컹 야 구운 가지가 됐어 구운 가지가 됐구만 나와라 나와라 민트초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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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민트초코는 별로 안 강한 것 같아 사람들이 좋아하나봐?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날 얼마나 싫어 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맛있네 바나나는 iana 택 kat 여기 숨 한 탄 advocate Bar 비리번 내자리 찾아서 나가야됩니다 Er Mr. Mrger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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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너 미친 거 아이가 바나나 향기꺼 여기서 자꾸 만나네 나 여깄다 나 여깄다 여기 반대편에 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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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여기 여기 니 녀석 나를 약올리자니 용사못하자 아! 투명인데 어떻게 봤어 멍청 나왔다 투명인데 어떻게 봤지? 투명 아닌데 아 왔다 왔다 온다 온다 가자 빈트초코 빨리 비밀번호를 찾으란 말이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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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찾았는데 뒤에 있다고? 못 본 거 같아? 한 번만 살려줘라 고맙다 홍 물콩 여기에 왜 이런 둠가 되냐 으아아아아아 야! 재인터맨니다 으아하하하신 이 멍청한 가와지녀석이 으으아하하하äh 오케이 오케이 민트초코 오이 일로 와봐 여긴 변기통이야 들어가 뭐하는 거야 오이오이오 너 같은 건 김밥에 넣어도 안 먹어 뭐라고? 하지만 너라도 오이 스무디는 좋아하지 않을까? 오이 스무디 오이 스무디 오이 달걀묶음 오이 처방 말만 들어도 역겹구나 너를 너는 말만 들어도 역겨워져 7명 10초 아 이런걸로 안되는데 에헴 투명 7초 그래 투명 좋죠 오우 이 지하실은 출입 불가능할텐데 어째서 여기 있는거지 분명히 녀석이 향기가 났어 이콜 베이쿠 으아아아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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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잉 멍게 를 꾸미는 건가나 양반 녀석아 오이 초인소맨은 초인소맨이잖아 으아! 으아! 얘들아, 안와. 체인 소매네. 찢겼어? 약하군. 몰컹? 몰컹? 가시야, 뭐 너는 너무 약하다. 몰컹? 약하군. 그의 마지막 대사였다. 겨우, 겨우 체인 소맨 악마한테 죽다니. 넌 약하군. 내가 특별한 기회를 주도록 하지. 뭐지? 그 이후에 굉장한 제 악마가 될 민트초코인 나. 어디 가! 구해줘! 그녀 속여웠다. 구해줄게 구해줄게. 자! 난 멋있는 민트초코 악마! 사실 친수맨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지? 내 손짓 한방이면 죽는다고. 니 손짓 한방이면 누가 죽어! 누가 죽어! 아악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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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야, 야. 야, 야. 야. 야.야.야. 민트초코악마. 너 진짜 약하다. 너 진짜 약해. 하 naughty. 내가 돈 주고도 이거 안 먹어. 돈 주고도. 치앙만 놔가지고. 치앙은... 아휴허헤헤헣 LISA 칫솔에다가 그냥 너 민트초코 올려가지고.. 오냐 양치하고 싶네 어? 치에 meer... richting 청 nerd 몰컹 가지 캐리 ility 하핳 저 맞추어 아 아 아 아 아 네 어 아 아 일부도가 쉽게 나오지않고 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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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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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뭐야 아니 담배의 악마 어 너 사실 총의 악마?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간접북연을 여태까지 해왔었어 내가 그걸로 전해사를 잡은거라고 act 징 징 징 징 징 징 하 하핳ㅋㅋ 야야야야 미끄 바나나처럼 미끄러질까 말까 바나나처럼 미끄러질까 말까 미끄미끄라 너가 미끄러진다면 어디까지 미끄러질 수 있는지 실험해볼까? 이 속에 목숨으로 말이야 양쪽의 입과 그거는 가운데서 이대로 맞겠구만 맞고 있지? 아프지? 저저 담배 녀석 저건 또 나왔네잖아 손 들어 움직이면서 온다 쏴보는 거 니가 총의 악마 무슨 일이야 총의 악마님에게 받은 힘을 쏴봤다 총의 악마한테 힘을 받았다고? 왜 엄청나다 너도 가질래 이건 게임 룰 2반이야 총의 악마님이 괜찮다 했다 지귀지귀 징징징징징 지능태태 찍어 비밀번호를 찾아주겠어? 종이 악마 녀석 언젠가 기필껏 모가지를 넌 뭐야 이 녀석도 종이 악마와 계약한 악마냐 저는 그런 힘이 없어요 약하다고요 니가 약하다고 너는 이미 무려 1년에 한 명이나 죽이는 어엿한 악마인거서 바나나 껍질을 운 안좋게 밟은 사람이 죽은 것 뿐인걸요 지금 그럼 그 사람이 나빴다고 하는거냐 이 악마 녀석 근데 저는 사람 말고 수많은 차들을 부셨습니다 카트라이더에서요 그게 더 나파 아하하하 일랄랄랄랄랄랄 일러러 probabl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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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놈이 말이야! 오지마아아아아아아아 아이쿠아이쿠아이쿠아이쿠아이쿠아 빌보노 어딨어? 빌보노가 어리는지 모른다면 대답해드리는 게요 오 이 녀석!!! ㄹG 으아아아아아 tão 녀석의 친구들 모두 남이 죽었다 이거를 죽을 수 있는데 어어어어어 나한테 맡겨, 검의 악마한테도 힘을 받아왔다 걸어와아압 이제 Mits우하는게 오오오오오오오오 beast 마이카 너의 껍질을 살살 벗겨주도록 하지 쏘오오오오 몰카 몰카 맨날 이거 선물이야 홀 professionals 빨리 받아라 빨리 줘 빨리 나가게 이제 31 31 31 여기 여기 또 cardio 이게 뭔데 오이를 좋아하시는 사람 오이소박이, 오이무침, 오이냉꿍, 오이스무딘, 오이비클, 오이소박, 오이다웨어 먹고, 오이비큰박, 오이볶음밥 오이소박이, 오이무침, 오이냉꿍, 오이스무딘! 아니, 오이로 사람을 죽일 생각이야? 하지만 난 이런 좋은 걸 가지고 왔지! 이야, 역시 오이다. 3, 2, 1, 6, 3, 1, 6, 3, 1, 6, 땡. 이거 나와. 가자, 나가자 이제, 그냥. 찍고 나가자. 너 정말 으이 스무디한 생각이야? 나도 어이소박이! 한번 먹어볼까? 체인소맨에... 몰컹? 몰컹? 체인소맨에 과일주스 같은 거, 이거? 갈아가지고 먹는데, 믹서기로? 그럼 너랑 나랑 방금 동시에 갈렸으니까. 오이바나나 주스? 그것 참 맛있겠군. 반납하겠다. 잘쓰겠다. 뭐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디가 탈출이야? 가자, 가자, 가자. 온다, 온다, 온다. 그 녀석이 온다. 그래서 엉던데, 니들끼리 좋은 데라도 가는 거야. 빨리 달려, 바나나, 양마. 가면서 바나나 좀 설치 좀 해봐. 그런 게 없어? 맞아, 담배양마. 담배양마는 강하니까. 맞아, 나는 저 녀석을 3, 4번 죽였어. 3, 1, 6, 5. 3, 1, 6, 5. 녀석이 온다! 안돼, 3, 1, 6, 5. 아니야, 3, 1, 6, 5. 아니야, 안돼? 맞잖아. 내가 아까 담배양마한테서 빼앗은 게 있다. 죽어서 총이야. 탈출해.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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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인소맨이 온다! 도망쳐! 아, 뒤에 쫓아온다!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쳐! 아, 빨리 도망쳐! 아, 빨리 도망쳐! 아, 체인소맨이 온다, 체인소맨이! 어? 뭐야? 뭐야? 어어! 저 녀석들은... 이럴수가! 나! 전혀 탈출할 수 없었던거암! 맞아! 나는 영원히 이곳에서 나한테 갈린 바나나주스가 되면 되는거야! 아, 이건 대부로 또 본질이었던거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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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약해빠진 악마들이 온 안좋게 데블헌터 본진에 빠져서 탈출할수 없는 내용이었을게 난 쎈데? 개약해 뭘 컴? 다 잡혀들어오네? 하하하하하 자 자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